광역단체장 선거도 관심사입니다마는 앞으로 정국이랄까 또 우리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른바 빅뱅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는 인천개항을 해 달려있어요. 누가 이재명이 윤형선화 때 발목이 잡혀서 저렇게 지둥 꼼짝을 못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총괄선대위원장인가요? 상임, 그것도 상임을 붙였습니다. 그걸 맡길래 개항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미 끝난 게임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2의 대선 후보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불길을 활활 불러일으켜서 말하자면 경기, 인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불길은 커녕 사과나 들게 생겼으니까 다른 데 가기는 커녕 인천개항을에서만 지금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진 한테 이것도 했더라고요. 지면은 이번에 정치생명 끝이다 하면서 깽 이러고 오늘 또 저희가 다뤄서 아무리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유세가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그게 참 본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분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지게 떠들고 다니니까 맥주 한잔 먹다가 닭벼 담은 약불을 던져서 머리에 맞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개항을에 가서 거의 볼 것도 없이 이긴다고 생각했다가 닭벼 그릇 맞고 그다음 지금 지지율도 윤영선 후보 한때는 앞선 것도 나왔었어요. 아니 계속 나오다 지금 업지락 뒤추락이죠. 네. 업지락 뒤추락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있죠. 사실 개항을 선거에서 만일 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정치 생명이 진짜 자기 말도 끼기인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 구심점을 지금 완전히 잃고 한동안 난파선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졌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다음 유력한 대선 0.73% 졌으니까 다음 대선 주자라는 게 대선 주자가 있어야지 그 정당이 구심점이 사이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만일 개항을 해서 예를 들어 졌다. 이러면 구심점이 갑자기 사라져요. 안오미 현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그렇죠. 누구를 갖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저 사람들은 임시관리인이고 구심점으로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권 후보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연호주의가 대통령 후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금융환향 차라리 박지연이가 대통령 후보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참 뭡니까? 의사화를 달고 이번에 압승해가지고 그러면 8월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면 거기를 중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하고도 계속 대결을 벌일 수 있고 뭐 골박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사실상 대통령은 한 8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섀도우 내각이 있다면 우리도 내각자라면 섀도우 내각의 수상급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이가 꿈을 야물지게 꾸기는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기더라도 아주 신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한 떨어진 만큼의 후폭풍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신뢰도 떨어지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하여튼 이 계양을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뭐 총괄 상임 선재위원장 그거는 뭐 머릿속에도 없고 오로지 계양을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에 이재명 사실 보궐선거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게 안 하는 게 맞다 왜 아주 뭐 잘 된다 하더라도 미쳐봤자 그거는 겨우 본전 건진 거예요 여론조사도 60% 이상이 나오는 게 잘못이다고 하고 안철수는 오히려 60%가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19, 20에서 또 20, 21일 이렇게 3개 여론조사가 나온 거 STI, 모노리서치 그리고 정치조사협회 연구소 코프라라고 여기서는 전부 아주 박병이지만 윤영선이가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KBS가 23, 24일 한 한국리서치조사에서는 여기서도 42.5가 이재명, 42.7이 윤영선 여기서도 이겼어요 다만 중앙일보가 갤럽에서는 같은 말 23, 24일 여기는 이재명이 45.5 윤영선 44.3 1.2%뿐이 안 앞섰어요 이건 사실상 거의 붙어있는 거 갔다 와야죠 오늘 아침 보도로 나온 조선일보 케이스탭 리서치에서 23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48.1, 윤영선 44.4, 3.7% 정도 이것도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라는 것은 자기 지지층이 얼마나 조금 더 끌어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불쌍이죠 그리고 또 지금 윤영선 후보는 있죠 그 지역에서 20년 이상 의사로 활동하고 정치를 계속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성환이라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된 분이 그게 야당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유성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 제명 처리됐어요 그때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대구에서 유성환 씨가 된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고 안 되는데 워낙 매번 출마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분이 아주 힘들게 생활했어요 동정 여론이 막 엄청나게 작용해가지고 키도 조그만 하고 네 그렇게 좀 짠하게 보이죠 그러니까요 동정표를 동정표라는 게 말로 좀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이게 워낙 나오지 않 되면 선거 국민들이 저 사람 불쌍하다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윤 후보도 사실 뭐 어떤 지명도라든가 어떤 급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에 안되지만은 그동안 계속 출마해오면서 쌓아온 계양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호소력 이게 결국은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40 몇 프로 나오는 거는 저는 조직표거든요 윤영선 후보는 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표는 어떤 바람표 아닙니까 그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 그쪽에 호남분이 많아가지고 어떤 진보색이 강하다 충청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서 40 몇 프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고 교수님 정치 전문가신 거 아시지만은 결국 조직표가 강한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냐 조직이냐 그 두 개의 싸움인데 여하튼 이거는 진짜 까봐야 하지 않은 그런 데고 윤영선 후보는 뭐 안 되면 슬프지만 이재명 후보는 안 되면 죽는다는 본인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선 후보는 만약 이번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안 되면은 이제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뭐 근데 이재명 후보도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당내에 또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무명의 윤영선 후보를 상대로 해서 네거티브까지 하고 가짜 개항구민이다 그거 아닙니까 25년 살았는데 아마 부인하고 목동에 집이 있는 거 같은데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세 살았는데 그 전세집이 팔리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본가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개항구민이라고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네 뭐 그런 네거티브까지 이렇게 펼쳤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신승을 해도 그렇고 또 경기 인천에서 다 진다든가 만약 떨어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거대 공룡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윤호중하고 박지원 두 공동 비대위원장이 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더라고요 서울 무슨 총력 유세전에도 둘이 다 안 나가버리고 그럴 정도 아닙니까 네 5.86 운동은 2.30년 해먹었으니까 물러나라 네 이것에 대해서 그 윤호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박지원이가 왜 느닷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앞으로 전당대회 당권을 겨냥해서 뒤에서 누가 불쏘시기를 어 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우가 지금 이재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네 미리 밑자락을 깔아가지고 이제 전대에서 5.86 몰아내고 몰아내자 네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밑자락을 벌써부터 깔아 놓은 거 그 봐라 이제 박지원이가 이 얘기 했지 않냐 그 지방선거 전에 당신들 결단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쳤겠느냐 그 면피도 하려고 한 거다 아니냐는 게 이제 이 친문이라든가 친노 쪽에서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박지원이가 26살 먹은 사람이 정치적 식견이 있어가지고 나가라고 감히 그러겠느냐 네 뒤에서 누가 꼬덕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든 뭐 지금 이 개항으로 했어도 낙승을 하기에는 벌써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거대 공룡 야당이 저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죠 종이 호랑이 정도를 지나서 이제 공룡이 아주 다 이제 갈갈이 찢어지는 것이죠 뭐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너무 적은 표차로 됐다 그 다음 국회는 우리가 잡고 있다 그 다음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승리를 가져온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힘을 계속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실패해버리면은 힘을 쓸 수 있는 이 근거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국회의장이야 다수당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많은 입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검수완박 후속 입법들 이런 데서 그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만일 지자제 선거에서 아까 13대 4라든가 이런 식이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폐퇴한다든가 이러면 그 부분이 국민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뭐 본인은 지금 신승이라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이기기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월 전대를 앞두고 이 바둑판을 띄고 있는 거거든요 보성을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친문 세력이라든가 또 비주류 세력들이 과연 이재명이 지금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지령 정치에다가 전면에 나서서 만약에 당권을 쥐면 그러면은 2024년에 완전히 586들은 싹쓸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단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 보면은 저 공룡정단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대깨문들 소위 말해서 강성 늘 모이고 또 다른 쪽에 또 모여가지고 아닌 쪽에 모이고 그러니까 노무현태 같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두 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한테 물론 유력 대권 주자라 하지만은 국회의원들로서는 어떤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는 게 뭐 대통령은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게 더 큰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때도 그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우도 만약 이재명이가 당권을 쥐었다 할 경우 많이 이렇게 물갈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물갈이 당하지는 그렇죠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재현 비대위원장 이런 걸 말 들으면은 이재명 쪽에서 당을 확실히 장악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2024년 공천위인권을 갖다가 이재명 쪽에서 가지면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재명계의 속세물을 볼 때는 물갈이를 완전히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당으로 만들어야죠 지금 이재명은 뭐 이번에 당선돼도 초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회는 사실은 그 이재명이 아직 그 좀 친하지 않은 그런 자기가 자기 텃밭이 아니잖아요 네 지방자치는 몰라도 그러면은 그 국회의 노련한 뭐 4선 5선 3선 제선 이상들이 이재명이 당권을 잡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데 이미 반감을 가지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군당 되는 거죠 그리고 총선도 그렇지만 또 대선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아마 뭐 누가 봐도 비슷할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 민주당이 있는 사람들이 봐도 뻔할 거 그러면은 총선에서 당권을 쥐고 대선 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다음에 이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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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은 과연 정권을 대체되어 올 것이냐 다 회의적일 거예요 회의적이죠 이쪽에서 뭐 안철수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잡룡들 벌써 잡룡하기는 좀 뭐하지만 원희룡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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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 중에 하나가 한두 분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세 분 중에 되고 또 이제 2026년까지는 많이 나타날 건데 그 안에도 지금 세 분 말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보다도 이재명하고 싸우기가 더 편하다고 보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나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힘들었어요 김건희 부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가 쪽 문제로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더 힘든 면도 있었지만 언론 같은 게 장악이 돼 있으니까 힘든 싸움이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재명 후보는 2027년이 된다고 해서 개인적인 옥설 파문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고 가야 될 자기 취미 숙제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4개월 내에 거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검찰이 완전 물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피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큰 배지를 차고 있어도 무슨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재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번 대선에 나온 욕설 형수 욕설 문제 그 다음 검사 사칙 문제 이런 것만으로도 힘든 거의 힘들었는데 대장동 백현동 뭐 또 성남 fc 사건 이런 걸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유죄가 만일 확정이 된다면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도저히 2027년 싸움은 승산이 없는 거죠 해보라 말하죠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들이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데 그리고 지금 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네 이재명 후보나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도 있지만 이 자기들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수암박을 온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대통령 될 만한 씨앗을 미리 잘라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그래서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검수암박해가지고 자기들 불씨를 살리라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라고 한 사람 중에는 전부 다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수암박을 이렇게 줄기차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문제가 있어진다 수사를 뭐 울산 선거사건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네 군당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네 동력을 갖다가 그 당의 힘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검수암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가 네 우리 정치권에 또 다른 큰 변화를 몰고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권 쪽 지금 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누가 대상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제 한 보름 조금 넘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당초 조금 큰 기대치를 갖지를 않았는데 갈수록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요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는 과거 민주당처럼 네거티브하고 내로남불하고 그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젊은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 생각인지 또 누가 바람을 넣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중정당으로 가야하고 자기한테 더 엄격한 그런 내로남불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 다 옳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변신 변모를 해야 하는데 말만 그러고 그쪽은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고 나면 싹 끝이에요 예전에는 보수 정당들이 변신에 참 둔감해가지고 상당히 국민의 어떤 지지를 잃은 게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진보정당이 있죠 어떤 팬덤 뭐 이런 데 갇혀가지고 아니 그 조국 사태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반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언론 변신을 해가지고 이게 떨끈 떨끈고 나가고 그 다음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진보가 오히려 그 보수화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권력화 난 기득권층이 돼 버린 바람에 기득권층이 되면 이게 변신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변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자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운명 이런 큰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변모가 돼야지 이번에 만일 이재명 후보도 되고 난 경기지사도 되고 이러면 이 정당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변모가 안 돼서 우선 안심은 되겠지만 변화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앞날이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민주당 앞날이야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데 어쨌든 정당이란 건 여의하가 두 수레바퀴로 가기 때문에 한쪽 정당이 그것에 대해서 개혁을 못하고 쇄신을 못하고 우리가 한 단계 정치적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런 구태정치에 잡혀있으면 그게 결국은 국가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거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한쪽이 변모를 못하면 있죠 카운터파티의 상대방도 변모를 잘 못해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니까 같이 네거티브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팬덤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바로 이번 대선 전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정당의 졸림이 문제가 아니고 좀 변모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깨문 나 뭐 개딸이라고 그러세요 요새는요 그게 뭐 개혁의 딸들이라고 그러던데 절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어느 데 어떤 정치 이제 매몰돼 가지고 변혁을 거부한다면 결국 박허로부터의 어떤 개혁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6.1 지방선거가 정말 우리 정치사를 대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